메라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나의 첫 터키어의 강사 전고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제 6강, 서점에서 라는 제목으로 의문형 어미 익히기라는 목표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점에서 라는 제목은 왜 붙였냐면요. 왜 붙여냐면요. 우리 오늘 배울 본문이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본문 통해서 회화 표현들 몇 가지 배워보겠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우리 오늘 의문형 어미라는 거 배울 거예요. 자, 의문형 어미, 여러분. 이렇게 단어로 보시면, 명칭으로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의문형 어미가 뭐예요? 우리 한국어로 한번 의문형 어미 말해볼까요? 그렇죠. 모모, 모모입니까?가 바로 의문형 어미예요. 모모입니까? 무엇무엇입니까? 이렇게.